그리고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새롭게 출시되는 CPU가 장착된 노트북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출시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IT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초부터 CES 관련 영상들을 보신다고 늦은 밤까지 조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큰 행사로 진행이 됐었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아무래도 큰 행사는 하지 못하고 대부분 온라인 행사로 열리고 행사의 규모도 많이 축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IT기기에 관심도 많으시고 노트북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여러가지 영상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AMD와 인텔의 신제품 CPU에 대한 소식을 많이들 보셨을 거고 그리고 각 노트북 제조사들에서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찾아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관련 영상 중에서 아마도 가장 빨리 접한 영상은 AMD의 키노트 영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키노트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렘브란트의 CPU였습니다. R7 6800U를 이전 세대인 5800U와 비교를 하면서 성능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내장 그래픽이 RDNA2가 적용이 되면서 상당히 성능 개선이 있을 거라는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래픽 카드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노트북용 그래픽 카드에 추가되는 라인업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롭게 선보인 몇가지 그래픽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데스크탑 CPU인 5800X 3D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텔 12세대 데스크탑 CPU와 비교를 하면서 높은 성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쯤 출시하게 될 젠4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었습니다. AMD의 발표 내용을 쭉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아 참 AMD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뭔가 임팩트 있게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이게 뭔가 알맹이가 별로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6800U CPU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RDNA2 내장 그래픽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뒤에 나온 이야기들은 뭔가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6800U 저전력 CPU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H버전 CPU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6800U를 5800U와 비교를 하면서 조금 성능 개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젠4 아키텍처를 연말에 출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알짜배기는 사실 6800U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텔은 12세대 엘더레이크에 대한 이야기와 아크 그래픽 카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상의 말미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텔의 프레젠테이션은 약간 홈쇼핑을 연상케 하는 느낌이어서 조금은 별로였습니다. 새로 출시한 CPU와 그 성능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각 제조사들이 우리 CPU를 이렇게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 편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프레젠테이션의 구성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별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야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2세대 엘더레이크 CPU의 전체 라인업이 28개의 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텔 아크 알케미스트 그래픽 카드에 대한 성능도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데 문제없을 정도이고 인텔 CPU의 내장 그래픽과 같이 사용을 하면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22년 1분기에 출시가 되고 이미 각 노트북 제조사에 칩셋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텔의 키노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알짜빼기 정보들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텔 CPU도 이번에 12세대 엘더레이크가 28개의 라인업이 그대로 출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컴퓨터X에서 추가되는 라인업에 대한 부분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칼을 갈고 나온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인텔 아크 알케미스트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도 매년 출시를 한다 만다 한다 만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 2022년 1분기에 선적이 시작이 됐고 출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조사에 공급이 됐고 그 제조사에서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성능에 대한 검증은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그래픽 카드 가뭄에 한 줄기 단비가 될지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새롭게 출시되는 CPU가 장착된 노트북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출시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CES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노트북 브랜드들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들을 많이 공개를 했죠. MSI, 레노버, 에이서, 레이저, 에이수스 이렇게 저는 신제품이 출시되는 영상들을 본 것 같고요. 이게 그 영상들을 보면서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인텔에 대한 영상은 많은데 AMD CPU가 장착된 제품에 대한 영상이 몇 개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게 레노버 측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자면 실제로 인텔 CPU가 장착된 신제품 노트북들은 2월 런칭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MD CPU가 장착된 노트북들은 주로 4월 런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AMD 키노트에서도 발표에서 약간은 아마 느낌을 받으셨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전력 U버전에 대한 소개를 했었는데 H버전은 사실 소개를 하진 않았어요. 라인업은 공개가 됐지만 키노트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히 런칭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사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H버전 렘브란트 CPU는 아마도 컴퓨텍스에서 공개를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세대 엘드레이커가 데스크탑 CPU로 출시가 되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조만간에 다루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추후에 영상을 제가 따로 올릴 것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벤치마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제품의 출시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내용들, 루머들이 상당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AMD 제품은 렘브란트 CPU가 장착된 게이밍에 대한 게 사실 잘 없어요. 벤치마크나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한 정보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으로 조금 영상이 적고 내용들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레노버에서 흘러나온 유출된 정보 그런 부분이 2월에 인텔 제품이 런칭이 되고 4월에 AMD 제품이 런칭이 된다는 부분이 조금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AMD의 상황을 정확하게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TSMC의 생산라인업을 생산라인을 많이 좀 확보를 하지 못한 게 사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애플에 밀려서 여러가지 첨단 라인업을 생산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좀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예전에는 AMD가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인텔로 올해는 조금 돌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품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자세히 정리를 해서 다음에 영상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스였습니다.